사정 판결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조문이 없어요. 나중에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. 소송 비용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.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질문으로 굉장히 어렵게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. 사정 판결은 입법 행정고시에서는 10점짜리로 10점짜리 쟁점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. 쭉 보시고요. 요건 중에 이 3번 요건이 조문이 없는 거죠. 위법 판단은 처분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정 판결에 필수하면 판결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조문이 없어요. 따라서 3번 정도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다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의 준용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은 부정합니다. 왜냐하면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단이에요. 위법한 데 취소를 안 해주는 거니까.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. 준용규정도 없을 뿐더러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문규정 없이 이렇게 준용할 수는 없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잠시 제기업원 메 prob norm 범 범 범 범 범 범 범 감사합니다.